안녕하세요 랩홀도 가려고 지금 거제도 저부항 왔는데 밤이 많이 불어서 결함 됐대요 그래서 다른 캠핑장을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찾아보다가 근처 그냥 노지 캠핑하러 왔어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잘 안보이죠? 발 너무 예쁘죠? 그래서 랩홀도에는 내일 들어가려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노지 캠핑하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다시 매몰도 들어가볼려고요 텐트 바로 앞이 바다에요 뷰 끝내주죠 해 이 마주 이리 하나 ched 이리 이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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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분리수거 할 수 있게 나누었고요. 여기에서 세척 가능해요. 그리고 이제 안쪽에 화장실이라고 생각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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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모습도 엄청 예쁘죠. sho. 저쪽에서 하이 뜨려고 지금 묽게 하늘 바뀌고 있어요. 더 잘 보이게 하면 저기까지 저기 보이는 언덕까지 살짝 올라가볼게요. 3.1절 첫 해가 밝았습니다 3.1절 가장 밝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